다음 소식입니다. 인천시는 2022년 인천건축문화재가 9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인천교대 입구역 지하역사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. 24번째를 맞는 올해 인천건축문화재는 가든인 알키텍처를 주제로 인천시 건축상을 수상한 8개 분야 작품과 건축가를 꿈꾸는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여한 다양한 공모전에 174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. 시 관계자는 우리 인천시민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도시건축 유산과 역사가 인천건축문화재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시 관계자